자 다음 또 초대가수 모셔서요 가요계의 신사 이대희씨를 불러서요 김해공항을 또 불러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대희씨입니다 김해공항 들으면서 여러분 이 척척한 우리 여름이 시작되는 이 느낌을 같이 느껴보아요 이대희씨가 부릅니다 김해공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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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돈당동 구비돌아 김해공항 생장 고려한 자식 눈물이 덮을 가리느라 부지범한 망장태리아 쉬 않고 돌아왔다 내가 당신의 공항에 나 동강도 나 동강도 바람하고 고향 소식 쳐내보는데 나는 내 편지 한장 하지 못했나 날 내리는 내 고향 나 동강도 나 동강도 지우느라 보고 싶었다 가슴이 비어지도록 너가 나 동강도 지우느라 놀라 나 동강도 나 동강도 지우느라 지우느라 마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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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